네 쉽게 접하기 힘든 교육 소식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창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글로벌 픽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코로나와 영유아의 IQ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일단 뭐 IQ 하면 지능 주수가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일단 팬데믹 기간 그러니까 코로나19 기간 동안 태어난 영유아의 지능 지수가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낮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2019년 1월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과 지난해 7월 이후 태어난 아이들 670여 명을 비교해 본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태어난 영유아가 지능검사에서 받은 평균 IQ 점수는 78점이었는데요. 이는 팬데믹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이 받은 평균 점수보다 12점 낮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션디오니 브라운드의 소아학과 부교수는 이 차이가 적은 수준이 아니라면서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차이가 일반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죠? 전문가들은 자극 그리고 또 상호작용의 부족을 좀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로 직장 문이 닫히게 되면서 집에서 일과 보육을 병행하는 부모가 늘었는데요. 이 때문에 결국 부모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이 스트레스로 자녀들과의 상호작용이 줄어서 아이들의 인지 발달이 더디는 겁니다. 또 학교나 유치원이 문을 닫은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선생님 또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인지능력을 발달시키고 있는 기회가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대상은 대부분 부유한 지역의 영유아들이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빈곤한 지역에선 상황이 더 나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경계를 하고 좀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자 살펴보죠. 코로나 차단, 학교를 지키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일단 본격적으로 2학기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를 맞고 뭔가 학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게 있죠? 사실 기대가 되지만 아직 딱 답이 나온 건 아닙니다. 영국에서 이런 방법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을 시작합니다. 학교 안에 공기청정기와 UV광선, 즉 자외선 장치를 설치해서 코로나 차단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실험에 175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웨스트 요크셔 브래드포드에 있는 30개 초등학교를 선정해 이 가운데 10곳에는 해파 필터를 갖춘 공기청정기를, 또 다른 10곳에는 자외선 장치를, 그리고 나머지 10곳에는 아무 장치도 하지 않은 채 실험을 진행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학교에서 이런 시도를 했던 건 사실 처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니요? 네, 실험할 수 있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공기청정기와 자외선 장치의 시범 운영이 이제 다음 달에 시작이 됩니다. 첫 실험 결과는 아마 연말 즈음에 나올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실험이 성공하면 오는 2022년에 이 기술을 전국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공기청정기와 자외선 장치는 코로나19 차단뿐 아니라 감기나 독감으로 학생들이 결석하는 것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공기질을 개선해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을 가진 학생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네, 꼭 좀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살펴보죠. 영국의 연구진이 뭔가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봤다. 사실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성차별이라든가 인종차별,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영국 학회에서 뭔가 확인한 부분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영국의 연구우수성 프레임워크에 제출된 연구물들을 살펴봤더니 패널들의 다양성이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연구우수성 프레임워크는 대학과 같은 영국의 고등교육 제공기관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2014년 평가 이후 연구진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평가에서 평등과 다양성 항목을 살펴봤는데 그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소수인종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연구 패널 구성원의 11%가 소수인종으로 원래 목표치보다 4%포인트 더 늘었습니다. 또 각종 고등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소수인종 교수 비율과 수치가 비슷한 수치입니다. 또 여성 패널의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연구 패널의 45%가 여성이었는데 지난 2014년 33%에 비해 10%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영국 학계 여성 비율과 맞먹는 수준이고 또 영국 교수 비율인 28%보단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결과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여러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던 건 맞지만 여전히 소수인종의 대표성은 부족한 편이라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잘 들었습니다. 금창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금창영 기자 수고했습니다.